쌍산재입니다 아이고, 꼬꼬디도 예쁘게 해놨네 조포도 어우러갑니다 하이컬드 바닐을 너무 좋아해요 바닐을 너무 좋아해요 바닐을 더 많이 좋아해요 그러고, 비하에게 전화하는 바닐을 처음이라 음 음 좋네 좋아 길로가? 응 오오오 오 세상에 맨이 나왔다. 나왔어 벌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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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나무가 인사하고 들어가라네 이게 오래된거야? 여기서 연도수 있을텐데 진짜 센스있게 이렇게 꼬치기 너무 잘해 어머 너무 올챙기지 세상에 진짜 센스있게 해냈어 철기철이 들리지 이게 좋네 좋네 윤스테이 했었을때 여기 엄청 좋았겠다 그렇지 어머나 이쁜거 어머나 이쁜거 어머 이거 꽃꽂이 너무 이쁘게 하나 썼니 이리와봐 이거 봐 어머나 이쁜거 오 오 여기로 나가면 호스라고 어 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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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 물이 기가 막히네 대박 완전 대박이다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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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다 이리로다가 산책할수 으응 저기 끝까지 갈수있어? 네 저기 끝에 저까지 갔다오면 될수있어 갔다올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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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Female 갓 조아 Sleep rakt 도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것도 복원해서 오픈한대요 지금 한참 복원 중이네요